우와 선물이다 선물 그래요 내일 어린이날이다니 그래서 이 아저씨가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뭐야 하나 둘 셋 어 그래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얘들아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 우리 친구들 앞으로 더 씩씩하고 훌륭한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알겠죠 네 자 자 시원아 오늘의 요리는 어떤 요리니 네 바로 저 과일 초콜릿 볼이에요 아주 달콤한 요리가 될 것 같구나 야 맛있겠다 아이고 시원아 빨리 시작해야겠구나 이 고야가 벌써 입맛 따지는구나 시시 때 그 전에는요 오늘의 요리서를 소개해볼까요 오늘의 재료 소개합니다 오지기는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 찐탄호박 콩물고자 초콜릿 가루치즈 바나나 바이네플 청포도 딸기 생크림 시리얼 스프링클 라콩 테리오 조립 예 랄랄라 랄랄라 꼬마요리사 우와 초콜릿이다 초콜릿 우와 달콤한 초콜릿이다 아이쿠 그러다 우리 초콜릿에 빠지겠구나 암참 방금이었다 오늘 맛있는 초콜릿 여름 기다려 볼지 조금만 기다려줘 꼬마요리사 나도 기대 기대하고 있어 은근 기대 안 했어 누가 만든 요리인데 그래 그래 우리 꼬마요리사가 만든 요리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자 꼬마요리사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볼까 네 우선 국물과자는 미리 곱게 부자가 준비해 놨어요 이제 여기에 스림치즈를 넣고 같이 섞어주세요 쑥쑥 싹싹 섞어주고 아참 단호박은 미리 짜서 살게 잘라놨어요 이것도 여기에 넣고 섞어줄거에요 그럼 섞기 시작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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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 섞어 섞어 Schüler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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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ance 꼬마요리사 계속 섞기만 하면 Dr. lah 아뇨 또 있어요 동글동글 눈쳐 줘야 해요 자, 요렇게 한 입 크기로 쥐고 동길동글 뭉치는 거예요? 친구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짠, 단어박 과점을 완성! 딸기랑 포도랑 과일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우리 꼬야가 오늘 유난히 급하구나 아니, 좀 기다려보거라 휘연이한테 무슨 생각이 있겠지? 뭐 그 말이에요? 친구들, 과일은 새 딸이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지금부터 잘 보세요 알았다, 과일도 통째로 초콜릿에 포장, 맞지? 짠, 그럼 바나나도 통째로 넣을래? 친구들, 요야 말처럼 과일을 통째로 넣는 것도 있지만요 바나나와 파인애플 같은 것은 한 입 크기로 썰어줘야 해요 그럼 썰어보겠습니다 썰어요, 썰어! 썰어! 섬섬섬섬 썰어, 썰어 섬섬섬섬 썰어, 썰어 머금직스럽게 머금직스럽게 섬섬섬섬 썰어, 썰어 썰어, 썰어, 썰어 주세요! 아우, 냄새 좋다 아우, 꼬, 꼬야? 아, 무슨 냄새를 그렇게 맡는 거냐? 무슨 냄새겠어요? 당연히 초콜릿 냄새죠 아우, 키연아, 어떻게 알았어? 뭐란말한 친구인데 그 정도도 모르겠어 아, 그, 그런가? 아우, 그래서 이번에 꼬야가 좋아하는 초콜릿사랑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야호우 아, 잠깐, 꼬마 요리사 이건 어디다 쓰는 거냐? 아이고, 꼬야 때문에 깜빡할 뻔했네요 내가 뭐라고 했다고 뭐야? 뽀그리 아저씨 네? 나, 나, 나도? 뭐냐? 이 꼬치는요 준비해둔 과일과 아까 만들어놓은 단음화 과자물을 키워줄 거예요 꼬치 윗부분이 날카로우니까 조심조심 앤, 조심조심 이렇게 꽂아두고 드디어 꼬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꼬야!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어라 혹시 초콜릿을 녹이는 자네냐? 네, 그 위에 물을 넣고 그 위에 초콜릿이 담긴 볼을 올려 술탕으로 녹여주세요